부산은 날씨 어때요? 추워요? 네 오는 어찌보다 오는 추워요 여기도 바람 많이 불어서 추웠어요 네 여기도 바람 많이 불어요 여기 아 그거 잠깐만 같이 글쓰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네 이거 여기 아 내가 이거 해주면 더 빠를 거야 링크 주면 메시지로 보낼게요 이렇게 메시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 페이스북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 오케이 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요 아닌데 이 사진 보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먼저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안항에 있는 용 다리입니다 용 다리입니다 네네 뭐라고 했어요? 거우롱의 단항 롱따랑에서 롱따리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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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경배수로 뭐라고 해요? tiếng viết 안수 그냥 노이 경배 이 사진 있죠? 아니 여기요 이거 맞아요 네 이거 내가 찍은 거야 이 사진 사진. 사진은 찍었어요 여행할 때 여행할 때 여행할 때 여행할 때 뭐 가옥 탱글 음 tôi đã đi bộ ở cầu rồng và đã chụp anh 나는 다 đi bộ 걸었습니다 그 뒤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뭐 써 tôi đã đi bộ ở cầu rồng và đã chụp anh 아, cầu rồng chụp ai chụp ai 나는 용 다리를 걸었습니다 chụp ai 뭐예요? chụp ai chụp ai 사진을 찍고요 아, 사진을 찍으려고 용 다리를 걸어갔어요 아, 저는 롱다리에서 걸어가고 사실은 찍었어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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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기 용 다리 이제 하나 더 오토바이 한 대가 노란 용 몸 노란 용 다리 용 몸 용 몸 아래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오토바이 한 대가 노란 용 몸 아래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네네. 잠시만요. 오토바이 한 대가 이거 노랑 뱅. 마오뱅. 네. 몸... 몸... 노랑? 몸. 롱. 용몸. 몸. 몸. 몸이... TNBET으로 뭐였죠? 몸이? 코테. 코테 롱. 코테 롱. 리버. TNBET 한번 써봐요. 아. 코테 롱. 코테 롱. 아. 코테 롱. 코테 롱. 코테 롱 1 chiếc xeimai 1 chiếc xeimai 1 chiếc xeimai yanong Feng릉ng THANH LONG BTS 아멘 딴 롱 롱 딴 롱 모 재 세 메 딴 롱 딴 롱 이거 잔 못 해요 롱다시 아니 아니 왜냐하면 다리 아니고 지금 이 사진 보면 아 네네 이거 이게 노란게 노란거 방 용의 몸 용 지금 이거 그 까올 롱 노란거 롱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용의 몸 아래에 있어요 이거 사마의 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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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이 용의 몸 아래에서 가고 있어요 롱다시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면 가요 이 사진 뭐에요? 이 사진 학생 학생들이 안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 훈련 네 연습 연습 아 네 훈련 학생들이 안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훈론? 네. 트윙백 뭐라고 해요? 학생들은 훈론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써 볼게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서로 응급 조치하는 거 훈련하는 거 내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TNBET를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안전 훈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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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쭙 쭙 쭙 쭙 도이다 쭙 다 사짓 사짓은 아 네 널라 못당 아 여기 사짓은 사짓이 있어요 여기는 사짓은 찍는 사짓은 탱글스로 써줘 봐요 다일라 다일라 여기는 아 사진 마 또이다 쭙 여기 아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음 이거 다 쭙 사진 찍다 또이다 쭙 네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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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부해요 연습은 이제 받아 그 듣기 연습 조금 하면서 하면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네 시행한 먼저 할게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은 수영 낚시 및 여유로운 보트 여행과 같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이상 이상적입니다 방문객들은 어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어부들의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띵한 네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인부는 주거지로 자정되고 있으며 다른 인부는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부는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과 같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환통의 이상적입니다 방문객들은 어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어부들의 생활 방식을 경험한 수영 낚시입니다 오케이 똑띵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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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사실은 많은 활동을 통해서 배고파, 쇼가 가벼운 일을 할 수 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면 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인간의 마리아입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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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헌다오 헌 아니라고 헌다오 아 헌다오 헌 아 아니고 헌 이다오 섬인데 사람이 안 살아요?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신성 뜻 뭐예요? 신성? 살아요. 사는 곳? 아 네네. 사는 곳. 종기 인융헌 인융헌 각판뉴원 아 네네. 아 네네. 끼는 뭔맛일 때 눈 혼 섬들 각판뉴원 다른 섬들은 아 앙소 마 황소 윈석과 황소 아 네네. 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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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 있어요. 왕소 자연 그대로 아 자연스럽다. 아 아 오케이. 자연스럽다. 자양 그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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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바닷물은 여기 있는 바닷물은 너의 리종 이용 돼요? 리종? 리종? 리 등 이상 이상. 이상. 이상적. 이상적이다. 너의 이상적이다. 저의 활동으로 많은 활동 인자치 늑 수영 네. 수영 보일로이 수영 얕다 네. 얕다 알죠? 얕은 피행한 얕은 깊은 깊은 얕은 피행뱃 뭐예요? 깊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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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얕은 바닷물 네. 맞아요. 깊은 바닷물 다일라 여기 있는 얕은 바닷물은 이상적이다 전혀 활동 지하치 지하치라 지하치 네. 지하치는 레클레이션 여가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누 보이 이거는 수영처럼 누 수영같은 그 다음 까오까 낚시 물고기 물고기 잡는 거 까오까 뉴 추엔은 그 보트 배 추엔 배 배 도이마이 신선한 신선한 여유로운 도이마이 도이마이 여유로운 배여행 뉴 추엔 도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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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각 그리고 관광객은 네. 꽃에 가질 수 있어요. 중 중 턱 하이산 해산물 을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도이 송 살아있는 두의 송 두의 송 두의 송 두의 송 신선한 신선한 신선하다. 두의 송 신선한 해산물 네. 다이 각 랑 짜이 뱀뱀 이거 어부들 생활 이거 뱀뱀 어부에요? 어부? 뱀뱀 어부 해분 해변 해변 뱀뱀 랑 네. 랑 랑 빠는 불고기 랑 낚시 하낙 낚시 하는 며칠간 살 수 있어요? 노이종 며칠간 송 노이종 퇴출 공태지요 아 공태지요 뭐예요? 잠시만요 주통? 미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공태지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네 경험할 수 있어요 공은 아니잖아 공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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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태지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티행한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주거지 신성 주거지 신성 다른 일부는 아까 여기 옹소 롱소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무인도 알아요? 무인도 알아요? 잠깐만 무인도 뭐냐면 유인도 유인도 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유인도 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반대말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는 뭐냐면 사람이 살지 살지 없는 없 없 없 없는데 사람 살지 않아요 그러면 무인도 베트남에도 무인도 많이 있죠 베트남 무인도 뭐라고 해요?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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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으로 다오 황 다오 황 다오 황 다오 황 사람이 산지 않는 섬 네 다오 황 황이 보통 황무지 할 때 그 황 이런거에요? 황 황무지 하면 여기도 사람 없는 곳이에요 황무지 다오 황 다오 황 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황 쏘 사람 없는 곳 우왕 쏘 마 황 쏘 유지 유지우 물은 얕은 물 넓변 넓변 깐 네 넓변 깐 마이 깐 네 폴로이 까오까 아 유치웬 유치웬 네 유치웬 네 유치웬 활동 모트 여행 네 레크레이션 활동이 이상적입니다 방문객들은 깍 깍 주깍 어촌 이거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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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는 곳 아 네네 네 신선한 해산물 신선한 송 네 네 종이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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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다음은 두월 성 신산아 여기 그러면 읽어봐요 여기요 한국에서 재생의 경험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오 바 수다 장 신혁 자옥고 늑 위엔 정숫 오다이 족록 오이 카이 논 신 배 변 다 잔, 바오 공, 랜산, 오 마오 삭 단카 바 탐지 카 칸 추 카 카 혀오, 카 워이 모 비엔 자이, 자이, 노 보인용 랑 자이 권을 육주 마다 각 한 반 롱 너의 주 각 고 텍 중 특 암 특 자궁 바 자이 념 수 휴 각주엔 정권의 한국 한국의 동쪽에 위치한 동해는 경고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투명한 물 속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에는 화려한 산어초, 물고기 떼, 때때로 돌고래와 고래가 발견됩니다 해안선에는 매력적인 어청과 붐비는 항구가 있으며 관문객들은 현지 음식을 맛보고 전통적인 한국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롱갱한 한국의 통척에 위치한 동해는 견고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그 투명한 문 속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담고 있으며 이에는 화려한 산호초 문고기 떼 밑에 대로 똥고래와 고래가 많고 듭니다 해안선에는 매력적인 어촌과 붐비는 양구가 있으며 방문객들은 연기, 음식, 음식은 맛보고 전통적인 한국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티엥벨스로 볼게요 오피아동 동쪽에 한국의 동쪽에 라 동해가 있어요 라 비엔동 네 유명한 장소는 장소는 아름답고 개피엠 조 바수다장 다양합니다 신혁 지하옥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습니다 녹지하옥고 녹빈 바닷물 숫오다이족보 가인용신 바닷물은 가인용신 가인용신 다이록 다이록 생물이 살고 있고 마오꼼 이거 여러가지 생물 까란 산호 화려한 산호초 마오쌍 화려한 산호 그 다음에 난까 마땅지 깐깐추 이거 까헤오는 돌고래 까헤오는 돌고래 까헤오는 돌고래 까보이 고래 그리고 여기 땀찌 까 그 다음에 단까는 물고기 떼 네 물고기 떼 난 단까 땀지야 오케이 오케이 오 비엔 짜이 다이보이 바다에는 랑짜이 어천 마을 아까 했고요 어천 데 군비 매력적인 권유라 매력적인 어천 마을 깡반론 군비는 한국 깡반론 이거 한국 한국 아니요 깡 이거 한국 잠시만요 노이주각 관광객들은 고대충 땀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이펑 지역음식 짜이 지엠 그리고 석춘 음식을 맛보고 진통 한국의 사람들의 전통적인 환영을 수후각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못분 남았어요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해요 단어 실제로 여기 그림 그림 보고 말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림 있으면 필요해요 훨씬 그림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이렇게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못분 남았습니다 네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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